핫도그 매일 저녁 일어났다 스팸 집중 쪼개 쪼개 어.. 쪼개 상아베이 울러볼게 상아베이 울러볼게 까캠 raction 까캠 나가 까캠 까캠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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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는데도 나가서자 밖에 너 집 있잖아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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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거 초라고 풍어 아이고 장난친거야 형아 장난쳤어 아이고 웃었어 장난쳤어 깨끼마 좋아해 깨끼미 이리와 깨끼 아이고 서러워 아이고 서러워 응 응 하고 싶은대로 해 옳지 깨끼미 하고 싶은대로 아직 약간 마음 풀어야 돼 독풀고? 자기랑 풀어야지 응 깨끼마 형아 장난쳤어 깨끼미 귀여워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마음 풀렸어? 풀린거 같아 진짜 터서판 진짜 오래간다 쟤리 쟤리 그런거나 말거나 졸려죽겠어 졸려죽겠어 쟤리 이리 나가서 자 쟤리 나가서 자 나가 쟤리 나가 쟤리 나가서 자 이제 쟤리가 나가서 자 쟤리 나가 나가 이 침대에 세 명밖에 못 있어 쟤리 나가서 자 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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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왜 이런거 이게 왜 우리 자기한테 그런지 나가 나가 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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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ㅋ 뻥이야 뻥 장난쳤어 아구아구아구 제리 좋아해 허수풍을 얼굴 ㅎㅎㅎ 자자 제리야 좋아해 장난쳤어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